취를 달릴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한 이 퍼포먼스 팀 여러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또 함께하는 이 공연도 여러분들 함께 또 추면서 이 무대를 또 함께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양시 플레시모 팀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여러분을 모두 개밀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춤을 시작 자 제자리에서만 걸어볼까요? 자 잘 보세요 아 잘한다 자 좀 축하하시는 분들은 함께 덧붙입니다 가져봐 You're blue all night 털어내고 올라가 저렇게 위로 눈앞에 보이는 코갤 너머 내게로 두 팔을 벌린 채 크게 반겨 두 배로 원신 덕도처럼 깜짝 피어난 내 마음도 이 노래에서부터 아직도 웃을 수 있게 아직도 웃을 수 있게 이제 우리 하나로 부르네 우리 하나로 부르네 이 노래에 바람에 머리고 바람에 머리고 바람에 머리고 바람에 머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님을 바람에 머리고 심리 놓고 가져봐 You're my life You're my life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곧잘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조금 동작이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시고 난 너무너무 추워서 난 주머니에 손을 다 집어넣고 하시는 분 계신데 어떻게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2023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오셨죠? 30분이란 시간이 남았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죠? 물론 오늘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온도도 아니지만 그래도 추워요 그죠?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랑 한 동작 한 동작을 간단하게 배워보고 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 아까 저희 저희 플래시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? 자 기억하시나요? 첫 번째 동작은 첫 번째 동작은 어깨춤입니다 어깨춤 다들 한번 해볼까요? 자 어깨춤을 하나 둘 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나 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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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이걸 하나 셋 갔다가 앞으로 네번 뒤로 네번 한번 더 얼쑤 앞으로 네번 뒤로 네번 첫 번째 동작을 배우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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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전 배울까요?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쉽죠? 이게 바로 두 번째 동작 탈춤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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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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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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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자 벌써 우리는 두 가지 동작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춤 두 번째 탈춤 세 번째는 수영하는 춤이에요 수영하는 춤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제자리에서 살짝 뛰고 반대로 둘 셋 넷 제자리에서 뛰어보자 저희들은 다 배웠습니다 다들 이제 동작 다들 아시겠죠? 추워요 추울 때 함께 움츠린다고 기온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왕 이렇게 2023년 대면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보러 이곳 행주산석에 오셨으니까 다같이 한번 주머니에 손 빼고 자 옆사람 공간 조금 만들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계시죠? 함께 신명나게 새해 첫 해를 함께 신나기는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함께 부르면서 또 함께 간단한 동작과 함께 플래시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해 자신 있으신가요? 네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2023년 첫 번째 태양을 기다리면서 아리랑 플래시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 보겠습니다 다같이 따라해주세요 자 다같이 따라해주세요 진단계 들어갑니다 1번 동작 Hop hardcore 라고요 그럼 잘한다 둘 셋! 둘 셋! 둘 셋! 둘 셋! 둘 셋! 한 번 더! 둘이 한 번 들어볼까요? 와! 안전충! 와! 둘!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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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계로 넘어간다 2번! 뭐예요? 2번! 2번! 앞으로! 2번! 잠시 숨! 내쉬고! 한번더! 찬공기를 들이마시고! 내쉬고! 더 깊게! 내쉬고! 2020년 대면현!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잠시 후 떠오르는 해를 쪽으로 바라보면서 우리! 짧게! 함성! 발성하러! 함성! 발성! 도심이 한 마디! 함께하겠습니다! Colour pro 수습! 선아 advisors 헉 고마워 맞ери 다른 고마워 미ation 시골 동탐 오 5. 2. 2. 2. 2020년 캐리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! 고맙습니다